다시 얘기하지만 이 파트가 조금 더 쉬워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보기엔 확률까지 어느 정도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오면 좀 쉬워요. 여기는 고민 뭐라고 해야 되냐 경외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좀 아다르고 어다르고가 좀 많은데 여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딱 정해진 답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할만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프린트를 줬었어야 되는데 프린트를 다 뽑아놓고 붙였네요. 이따 줄게요. 문제는 오늘 수 때는 언제 검사하지? 언제 질문하지? 나중에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우리 단체톡방에다가 질문을 오래라고 하면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따로 풀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마무리는 해야죠. 꼭 마지막 특강은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 건은 대부분 아 다음 주에 수업이 없어 라고 하기 때문에 수업 문제를 안 푸거든요. 그러면 흐지부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특히 오늘 하게 되는 건 통계의 가장 핵심력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꼭 하시면 선생님이 나중에 하나 더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신대비 할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아 선생님만이든 아니든 간에 나중에 이제 아마 4월 정도 되면 보통 선생님이 시험기간에 보니까 4월 말부터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4월 25일, 26일, 27일 이때쯤 시작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2월 말이거든요. 근데 두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기말이. 근데 이제 다른 건 떠나서 확통은 만약에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본다. 라고 하면 아마 선생님들이 한 3, 4주 정도를 내신 대비 기간으로 잡잖아요. 그때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런 이제 내신 대비 특강을. 그래서 그때 들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번에 우리가 한 수업을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갈 거예요. 개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개념을 하기는 할 건데 다는 못 하겠죠. 이 정도까지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내신 대비는 솔직히 확통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특히 앞부분은 특히나 더. 이게 뭐 다른 과목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부장이 커요. 하지만 경우의 수량 확률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비슷한 유형이 나오지. 그러니까 뭐 수원수트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딱 보면 본인이 알아요. 이게 그 문제랑 비슷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수원수트도. 근데 확통은 전혀 아니지. 이게 왜 그렇게 풀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맞먹고 시험에 더럽게 내면 얼마든지 더럽게 될 수 있는 파트예요. 말만 바꿔면 된단 말이야.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 하기 전에 보통 한 4월 들어가면 내신 대비 기간 선생님이 계획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4월 첫째 주, 첫째 주, 셋째 주. 이게 아마 내신 대비 기간일 거예요. 3주 정도 잡으면. 2학년들도 올해는 할 테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면 그 전주나 한 2주 정도나 3주 정도의 내신 대비 기간에 확통이랑 기아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아마 시험 범위가 많이 나가봤자 확률 정의 뭐 한 학기 끝난 학교는 많이 안 나가면 이향 정의 이 정도까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코파트까지는 중간에 본인이 특강을 들었으니까 문제집을 하나 조그만한 걸 하나 사서 아니면 얇은 걸로 개념서 말고 개념서는 이제 쓰니까 유형서 센이나 와플이나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와플이에요. 와플 시너지가 그나마 좀 유형 문제가 많고 그거 하나 싹 풀면 이제 신대비 할 때 안 힘들 거예요. 그거 뭐 그렇죠. 본인이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해보죠. 2단시 2 볼게요. 자 A, B가 가위배보를 15번을 보여요. 근데 A가 이기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게요. 질문 X가 뭐라고요? 자 앞에서 확률 경우 횟수에서는 사건을 정의하는 게 먼저였고 여기는 확률변수가 뭐다라는 걸 정의하는 게 먼저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초창기 문제들은 다 이렇게 줘요. 개념 개념 문제 유형에서는 뭐가 확률변수 X야? 이렇게 근데 뒤에 가서는 저 말을 아무도 안 해줄 겁니다. 내가 확률변수 X가 뭐다라고 하고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처음에는 자 그럼 15번의 갈배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기는 횟수니까 0부터 1부터 해서 15가지가 확률변수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문제 놀 것 같아요. 비기는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기는 거는 횟수에 넣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의 봐봐요.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이기구치고 근데 거기 보기를 보세요. 3분의 1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럼 놀 것 같아요. 비기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잘못된 거야.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비기는 것도 친다. 비기는 거 포함 이 있어야 돼요. 이 말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확률이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기구 지는 거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내가 이기거나 제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가셔야 돼요. 그럼 질문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가볍고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3분의 1이 맞을까요? 라고 하면 해봐야 돼요. 자 내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했어요. 내가 이걸 냈다고 치자고요. 제가 이걸 내야 이기죠. 그럼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냈고 내가 3개 중에 하나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이기는 방법은 9분의 1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승의 확률을 구하면 가위바위보니까 3개씩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걸 내고 제가 지기는 걸 내고 이렇게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3분의 1이 맞아요. 다 해봐야 돼. 그럼 패드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같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내고 제가 이걸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이것도 똑같죠. 세 가지예요. 그쵸? 네. 같은 걸 내고 같은 걸 내고 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똑같다는 거죠. 이거 확인하고 분들 두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질문에 이기는 횟수니까 이기는 확률은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뺀 나머지가 지는 건 아니죠. 비기거나 지는 건 나머지로 3분의 1으로 가겠더니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좋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행 공포죠. 왜요? 내가 전판에 이겨서 그 다음 판에 영향이 가요? 리셋이에요. 자식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전판에 냈던 걸 내지 못한다 이러면 독립시행이 아니겠지만 독립시행이에요. 횟수는 유한번. 자 독립시행 유한번. 이향정. 이향 공포.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두 가지. 됐죠? 그럼 아니 니네 이거 기상 못해. 이거 다 계산할 거야. 확률이 이거 0번이기고 1번이기고 15번이기고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이향 공포가 뭘 따라요? 15하고 3분의 1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VF는요? MPQ예요. 1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요새가 3분의 10이죠. 근데 얘가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여기에서 이걸 뺀 거라고 맞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18-2 정규분포랑 이향분포 계산 안 하면 오늘 특히 정규분포 계산 안 하면 오늘 거 좀 힘들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내서 이따가 안 되면 선생님 이렇게 끄집어내줄게요. 18-2 볼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환기변수 X에 대해서 정규분포는 여기에는 평균이 오고 여기에 분산이 온다 라고 했어요. 맞죠?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거 어떻게 핸드 기억을 했는지 기억을 했죠?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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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큼의 떡!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펼쳤다가 Z와 표준화시킨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해서 이쪽에 넓이 구하는 거 고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진짜 정규분포는 고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두구두구 걱정 없이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거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어줬던 것 같거든요. 자, M부터 Z M의 E의 시그마 E의 값은 항상 유명해요. 0.4772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P의 X가 31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잘 봐요. 선생님이 이거 꼬라지 보니까 누가 내 걸 썼나 본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얘가 M이잖아요. 시그마가 10인 거잖아요. 이게 시그마 제공이잖아요. 요것만 대급한 다음에 요기다가 일단 넣어요. 오케이? 어, 넣어봐요. P에 일단 설명해 줄게. 여기 50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50 플러스 20이에요. 근데 얘가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이 상황이거나.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저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처음에는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칭이라고 그랬죠? 여기 가운데가 얼마라고? 여기가 50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가 얼마로 갔냐면 50부터 70까지라고 했어요. 여기가 좀 더 많이 가긴 해야 돼. 여기가 70이라고 하시면 여기에가 0.4772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기 2했어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볼까요? 대칭해서 이렇게. 왜? 20 더 있으니까 20 더 있으면 여기 얼마예요? 30이죠. 얘가 질문하는 게 어디예요? 여기죠. 내가 이거 반딩 자르면 얼마라고 그랬어? 0.5라고 그랬어. 그럼 얘랑 얘랑 걸면 똑같을 테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모르고 그냥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표준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P에 Z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X에서 M 빼고 S그마로 나오는 이거였단 말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X에서 M 빼고 S그마 여기서 M을 빼요. 그럼 0이죠.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럼 여기 0이에요. 그 다음에 Z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M 빼고 S그마나 나누면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이거예요. 정규분포 표를 보면 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이제 얘를 풀어볼게요. 그럼 M이 50이고 얘가 10이에요. 그럼 얘는 표준화 작업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Z가 됐고 자 뭐가 된 거죠? 여기서 50을 빼고 10을 나누었으니까 이게 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얘가 무슨 얘기야? 아 얘는 Z야. 여기 0이야.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2까지가 0.477이래. 이렇게. 뭘 물어봤어? 그치? 반대편 여기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방법은 봤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이 상태에다가 대입해서 풀 거냐 이게 차이일 뿐이에요. 원래 딱으로 풀 거냐 0으로 갖다 놓고 세팅해서 풀 거냐 그 차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정규분포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나중에 아마 1학기 기말해서 여기를 보든 2학기 때 보든지 간에 솔직히 이 정규분포만 이게 잘하면 통계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2계산만 잘하면 자, 19자시 해볼까요? 자, 보세요. 확률인데 정규분포 이거를 따르는 황기명수 X에 대해서 X가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에서 어... 거기 봐봐. 얘랑 비슷해 또. 이렇게 써있어. P에 M X 뭐라고 돼있냐면 여기가 소문자 X 이렇게 돼있어요. 얘가 오른쪽 표가 같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M 플러스 시그마가 들어갔을 때의 P값은 얘가 0.3413 이고 여기에 M 플러스 이 시그마가 들어갔을 때는 맞잖아. 쟤랑 똑같이 얘를 보고 얘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M 플러스 3 시그마가 들어가 있을 때 이 값은 0.4987 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바꾸면 얘가 Z가 1까지고 얘가 Z가 2일까지일 거고 얘가 Z가 3까지란 얘기예요. 쟤대로 하면 표준화 작업을 하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야 이 표를 줄 거야 이걸 줄 거야 이 차이예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해되셨죠? 근데 식구자실에 질문이 뭐였냐면 6일을 살짝 지울게요. 썼을 테니까 자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물어봤어요. 얘가 정규분포 64에 6의 제곱을 따를 때 B에 아 이거 거꾸로 푸니까 어렵죠? A를 했을 때 얘가 0.1587 이래요. 그럼 보통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얘를 사용해도 좋지만 내가 여기서 얘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어떻게 했어요? 기억납니까? 내가 여기다 대입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0.5가 되는 걸 찾으세요. 왜? 어? 어떤 거보다 작은데 이거야?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두 개를 드렸으니까 조규분포구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게 A였다고 하자고요. 여기 A 그럼 분명히 이거보다 작으면 0.5가 보다 컸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은 아니잖아. 이해 되시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여기가 A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날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 M이 있었을 거고 여기가 64 있겠지.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였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왜? 여기가 0.1587이잖아요. 뭐가 보이니? 얘가 뭐해? 이거. 이거 보여요? 0.3413 네. 아 여기가 0.3413이구나 라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넘기세요. 얘가 지금 뭐라고 줬냐면 큰 걸로 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아 여기도 0.3413이니까 여기가 64 더하기 시그마니까 6이었겠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아 네. 64 빼기 6이죠. 이렇게 풀면 그냥 끝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프만 잘 활용해도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얘기가. 안 그러면 계속 이 표를 외워서 푼단 말이야. 이거 작업만 연습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주면 타격을 받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떠올리게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뭔가 기억에 남잖아. 그래야 아까워. 그래서 진짜 여기는요. 개념만 잘 이해해도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 통계 같은 경우 그리고 확률도 대부분 그렇지만 수원수2는 내신이랑 지금은 많이 가까워지겠지만 내신이랑 모의고사의 갭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진짜 커요. 나중에 느끼기에 어? 나 그래도 내신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풀 때 꽤 새로운 이야기 많이 나오고 까다로운 게 많이 나오네. 하지만 여긴 전혀 아니에요. 통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때 통계를 잘 해놓으면 모의고사는 다 풀려요. 딱 하나 차이가 뭐냐면 중요한 장 차이는 게 뭐냐면 맑기만 알아들으면 돼요. 대부분의 수능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내가 누구나 나한테 물어보면 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둬서 못 푸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고3 수업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한 3, 4월 지나고 선생님의 유형연습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5개월부터는 모의고사 대비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려놓고서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줄 때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7, 8월 가면 무조건 느끼는 게 뭐냐면 얘네들 다 풀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만 알려주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시험 못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게 뭐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자주 본 유형들은 풀이만 연습을 잘하면 어느 정도는 다 푼다고요. 바보같이 실수만 안 하면 근데 대부분 가서 많이 틀려오는 이유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딱 풀리고 선생님 풀어줄게 하라고 하고 몇 줄 딱 적으면 선생님 말겠습니다가 나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작년에 했던 3학년들은 1등급부터 5등까지 다 있었어요. 6등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다 알아들었다고요. 그 정도까지 문제를 푼다고요. 물론 킬러는 빼고요. 킬러 진짜 어려우고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무슨 얘기지만 알려주면 다 풀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연습하는 게 맞잖아. 고3인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티가 안 나는 게 얘라고요. 얘는 진짜 거의 모의고사 문제랑 우리가 푸는 내신 문제의 갭 차이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통을 내가 수능 가서 못 푼다 라고 하면 내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었던 무과 애들은 확통에서는 문제를 거의 틀리지 않아? 하나? 하나? 내가 알기면 하나? 아니면 재수없음 투개? 이 정도밖에 안 틀렸어요. 확통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거든요. 장난하냐. 이걸 틀려보냐고.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내가 이게 대부분 여기 이과도 있겠지만 무과잖아요. 확통에서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수능을 본다 라고 했을 때 확통에서 절대 마이너스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생각보다 확통 등급 확통으로 선택하는 학 등급이 높아요. 높습니다. 이게 낮은 이유는 수원 수트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웬만한해서 확통에서 깎아 먹으면 본인한테 되게 많이 났습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우습 풀어봐. 안 어려워요. 내가 내신농구만 어느 정도 하면 확통은 진짜 우습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그거 말길 못 알아듣는 거 아니면 신유형 이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자 29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길 못 알아듣는 건 상황 이골 종교로 풀어야 돼? 이향으로 풀어야 돼? 내가 지금 통계적 추정을 하는 거야? 아닌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만 확신하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선생님은 확통에서 항상 수능 보기 전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확통에서 제발 통계가 나와라. 어려운 문제가. 그러면 그냥 대부분 다 맞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확률이 나오면 짜증나요. 그냥 캐박캐 해야 돼. 노가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힘들죠. 자 29-7 9죠.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들은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신입사원들의 평균 평가의 정수는 평균이 100 분산이 2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자, 잘 들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는 쓰거든요. 근데 뭐가? 자, 거기 중요한 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앞에서는 x가 뭔지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x라는 단어 있어요? 없죠. 활용에서는 x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럼 x는 뭐예요? 평가 점수. 환기분수 x는 평가 점수.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확률 변수 왜 정의해요? 나중에는 확률 변수가 두 개, 세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내에서. 바꿔야 된다고 내가. 두 가지 경우에 확률 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때 상위 10%에 속하는 사원의 최저 평가 점수는 몇이냐라는 건 자, 말귀를 한번 알아들어볼까요? 평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상위 10%라는 건 얼마예요? 0.1이겠죠? 이해하셨죠? 몇 점 이상인 애들이 10% 아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보통은 원래 여기다 뭐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전기 공포 곡선이 완벽한 곡선이라는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네 시험을 보고 나서의 평가도 이걸로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단단단단 잘랐을 때 내가 등급을 나누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10%라고 하면 여기예요. 얘가 반 잘랐을 때 0.5면 여기가 0.1이 들어간다고요. 여기 몇 점이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렇게씩 나와야 된다고요. 평가점수가 평가점수가 K점 이상일 때가 이거 안에 들어간다고요. 30% 근데 등호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거기 봐봐. 0.4로 붙잖아. 어? 얘가 뭐야? 아, 여기 0점은 다르잖아요. 거기 뭐? 얘가 만약에 Z면 뭐라고요? 0부터 여기 얼마라고? 1.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냐면 이렇게 P에 여기가 Z예요. K를 뭘로 바꿔요? 네. 5분의 K-100으로 바꿔요. 근데 걔가 0.1이 되잖아요. 여기가 얘여야겠죠. 이해되시죠? Z로 바꿨잖아요. Z가 이 점수보다 큰 게 0.1이니까 얘가 얘 자체가 뭐야? 1.3이어야겠죠. 그래서 K-100이 6.5가 되고요. K는 0.2, 3.5 받아야 10%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1등급 나누는 거야. 1등급, 2등급 나누는 거야.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정균포 곡선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미친듯이 설명했었던 그 얘기 그 따온 얘기랑 그 곡선에서 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대칭성이 있느냐 시그마가 바뀌면 모양이 바뀐다 M이 바뀌면 자리가 바뀐다 이런 것들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는 힘들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거기로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하나 안 했거든요. 뭘 안 했냐면 8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있어요. 이항분포와 정균분포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그 4번에다가 왼쪽 페이지 80페이지에 있는 큰 수업책 있잖아요.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놓을 텐데 아니면 4번 위에다가 큰 수업책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아, 이거 표를 보면 좋은데 잠깐만 내가 주려고 했었던 여기에 그게 있을까요? 여기도 없네 어, 그놈이 그놈이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나중에 어, 이 확통이나 통계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하게 되는 이제 뭐 추정이라던가 아니면 확류변수라던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큰 수업책이라던가 아니면 이항분포와 정균분포 관계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중에 교과서를 꼭 제대로 한 번씩 읽어보세요. 교과서가 은근히 교과서를 보셔야 하는데 교과서가 은근히 그런 설명들을 되게 잘 해놔요. 말적인 표현으로 내가 교과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는데 꼭 읽어보세요. 필요합니다.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교과서는 아니다. 자 보시죠 지난 시간에 하셨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큰수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이쪽 페이지에 큰수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근데 진짜 6번 던지면 한번 나오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60번 던지고 600번 던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 큰수법칙에 보면 횟수를 나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큰수법칙에 보면 자 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큰수법칙을 보면 첫 번째 N이 10일 때를 하고요 두 번째 N이 30일 때를 하고요 세 번째 N이 50일 때를 보여줘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진짜 주사위를 할 건데 10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와 라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30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와 라는 걸 할 거고 50번 던졌을 때 몇 번 나와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2양분프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잖아요 그런데 N이 결정됐잖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의 눈이 X번 나왔다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얘가 얘기했지만 2양분프로 N목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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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에 자 그 밑에 써있어요 절대값 N분의 X 빼기 P에 절대값이 어떤 H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걸 구할 거래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보이세요? N분의 X 빼기가 H보다 작을 확률 H는 얘네가 그 쓴 극한에서의 그 H야 수학에서 이 소문자 H는 아주 작은 숫자를 의미해요 근데 그 숫자를 점점 여기 가까이 보낼 거거든요 극한에서는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얘기는 없어요 극한 의견을 많이 넣지 않았으니까 자 요렇게 될 자 근데 거기에 H가 뭐라고 써있냐면 임의의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가 뭘 넣겠다는 거야? 아 이거 N을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얘기겠죠?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에 결론을 보세요 얘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확률이라는 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건 일어날 가능성이 100%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차이가 거의 없을 확률이 1이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되면? N이 점점 커지면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뭐라고 했죠?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서문설형 문제에 나왔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몰라도 제가 그때 가서 아무것도 다른 선생님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건데 내가 N이 10일 때 30일 때 50일 때를 해서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구했어요 X가 X일 때 확률을 구했어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는 0일 때 1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10일 때 10일 때 10일 때 0부터 30까지 0부터 50까지 다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 그래프를 표로 나타냈어요 확률 분포표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항분포는 막대라고 했단 말이야 기억나시죠? 중간이 없어 0일 때 1일 때 중간이 없고 1일 때 1일 때 중간이 없어 달라 나 지금 이항분포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그래프의 곡선 이렇게 따라서 움직여봤다 그랬더니 N이 10일 때는 자 여기가 10이다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50이면 잘봐요 얘가 그래프를 딱 이렇게 이렇게 막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구요 10은 30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신기한게 50정도 되면요 약간 요런 그래프가 돼요 그래프 곡선이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정규 분포 곡선에 점점점점 가까워요 어떻게 되면 N이 점점 커지면 그럼 N이 100으로 하잖아요 300으로 하잖아요 3000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의 정규 분포 곡선이나 근사치의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 되실까요? 나중에 봐봐 학교에서 학교에서 보는 흔수 법칙의 교과서에 요 그래프가 무조건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4번 다시 확률 분포 X가 2형 분포 MP를 따를 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 봐봐요 N이 충분히 크면 봐봐 흔수 법칙에서 내가 뭐라 했어? N이 충분히 커지면 N이라고 했죠 여기도 N이 충분히 크면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2항 분포에서 요 N이 겁나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수를 줘요 그러면 계산을 못해요 뭘 예를 들어 줄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횟수를 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0번 던졌다고 100번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너무너무 심심해서 내가 진짜 6분의 1 나오는지 하려고 몇 번을 던졌어 그러면 이게 2항 분포 저에게 6분의 1을 따른단 말이에요 범위도 아니야 심지어 어디 있으면 우리가 내가 범위를 구하라고 할텐데 범위도 아니고 P에 X가 그냥 딸랑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할게 50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반 정도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해볼게 어떻게 얘기하니 이거 기억나니? 100번 중에 50번이고 6분의 1의 50제곱에다가 6분의 50제곱에다가 계산해야 돼요 그나마 선생님 숫자로 50을 줬으니까 망점이지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 미쳤어요 이거 하고있게 못해요 죽어요 아 나 이건 계산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잘들어 여기 개수를 확 늘리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아니 나 이건데 나 이거 말고 이거 묻고 싶어 이걸로 알려줘라고 해요 미칠 지경이죠 50일 때 51일 때 51일 때 51일 때 60일 때까지 다 구해야 돼요 나보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못한다고요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n이 꽤 커지니까 꽤 커지니까 이 이항분포에 나타내는 그래프가 선을 이었더니 정규분포랑 모양이 똑같아요 응? 그러면 아 이거 못 구할거고 어차피 확률이라는건 약간의 근사칫값이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규화 시키려구요 시킨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살짝 괴리가 생겨요 선생님 선생님 처음에 배울 때 이항은 이산이었잖아요 이산 연속이잖아요 구류가 다른데요 라는거죠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그 접근해서 수2에서 혹시 선생님은 했는데 다른 방에서 안 배울 수 있을 수도 있고 미적은 하는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그래프를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곡선의 그래프의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뭘로 구해요? 적분으로 구하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걸 뭘로 구하냐면 구적으로 해서 자리게 쪼개져 이렇게 나는 최근에 하긴 했는데 자리게 쪼개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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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스킨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어? n이 크면 잘게 잘게 쪼개는거지 뭐 이렇게 그럼 그냥 정규화 시켜도 되잖아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을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에요 왜? 못 구하니까 못 구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 중요하다? n이 충분히 크면 아니거든요 근데 그 n이 충분히 크다라는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선생님 n이 어느정도여야 커여라는데 거기 옆에 정해놨어요 옆에 봐봐 오른쪽 가네 np에서 np가 곱했을 때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대부분 뭐라? 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n이 30이야 얘들아? n이 30이야 별로 안 커 보이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6분의 1이면 둘이 곱하면 5에요 이정도도 크다라고 얘기한다는거죠 왜? 너네 여기가 30이면 여기가 30이면 이거 구할 수 있을거 같애? 30일 때 20 30c20 어우 이것도 장난아니에요 죽어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긴지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항분포는 보통 한 10개 안에서 끝나요 앞에서 문제풀고 보시면 알겠지만 10개 안에서 웬만하면 다 끝나요 15개 다 웬만하면 안 넘어요 아까 우리가 문제풀 때 0부터 10이었잖아요 거기서 이항분포는 끝난다고요 그런데 n이 충분히 컸을 때 우리가 이걸 정규화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럼 봐봐 다시 x가 mp를 따라요 근데 n이 꽤 커요 심지어 눈치를 잘 채 얘들아 이거 구해달래요 이렇게 잘 들어 이 문제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선생님 이항분포인데 정규화 시키는건 어떤거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다 해요? 아니잖아요 어떤거 그냥 이항분포에다가 푸셔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줬는데 n이 커요 근데 범위를 줘요 그럼 무조건 정규화 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풀라는거야 그리고 내가 딱 이항분포 계산하려고 했는데 맘을 먹었지만 이게 안되면 못 푸는거에요 그럼 정규화 시켜야돼요 기억이 나야됩니다 잘 까먹어요 은근히 선생님 이거 못 푸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규화 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방금 그 차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땡땡 왜냐면 이게 근사값이였어 내가 저번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거 물결 안을 쓴다고 근데 이것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규화 시키면 여기는 n은 여기 뭐가 왔니? 평균이 왔잖아 근데 얘 평균이 뭐야? mp지 mp 여기 mp가 와요 여기 뭐가 왔어? 분산이 왔죠? 표준편자재구 이게 분산이 뭐야? npq가 여기 npq가 몰라 여기 거기 정규화를 시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 좋아요 넘어가서 하나 문제를 볼게요 어느 쪽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우리 품대에서 다음 활용 다음 어 네 거기 31번 볼까요? 그래서 이 큰 수급측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꽤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말고 나중에는 꼭 풀어보세요 자 31-1 우리가 가장 위험한 유형집이 가장 위험한게 뭐라고 하죠? 선생님이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유형을 풀고 있으니까 위에서 푼 방법을 밑에 문제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그대로 풀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듯이 시험을 볼 때 이게 뭐야? 라는 유형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 앞에 타이틀에 유형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유형집을 풀 때도 이게 왜 이렇게 푸는거야?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확률연수 x가 이항분포 72의 3분의 1을 따는다 일단 크잖아 그치? 근데 확률을 이렇게 물어봤잖아 봐봐 범위를 준다니까 일단식으로 이렇게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야? 라는걸 끝났잖아 여기가 이미 그치? 어떻게? 아 얘를 정교화시키세요 둘이 곱하면 24 하고 3분의 1니까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세팅이 된거야 그럼 이제 얘를 뭘로 풀어요? 얘를 풀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지 마이너스 1 Z Z 암산했는데 괜찮을까요? 평균 빼고 4로 나눴어요 평균 빼고 4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랑? 같다 네 2배에 B에 Z일거 같다 네치기니까요 지난 시간 걸 문제 안 풀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있을 텐데 정신차림이 잘 들어요 정규분포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하는지 알지? 얘들아 이렇게 넘어가면 어 설마 모르면 물어보셔야돼요 그럼 답이 끝났죠 0.3413에 2배니까 답이 0.6826 4번이겠죠 이렇게 되는거에요 됐나요? 32-1은 안할게요 이런거야 근데 33-1 보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 마지막 수업인데 안오는거야? 어허 어허 남면이 나오는 동전의 갯수 그러니까 여기서 남면이 나오는 동전의 갯수를 확류면 4개의 갯수를 잡은거에요 그럼 얘는 일단 2형 공포 몇번 던진다고? 100번 던진다며 선생님 선생님 피가 없어요 야이씨 2분의기잖아 그죠? 고민되지말고 선생님 피가 없어요 하하 이러시면 안돼요 피가 없어서 없었다더니 근데 질문을 봐봐 X가 40개 이상 60개 이하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문제가 만들어져있지만 내가 상황을 줬을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거야 계산은 다 한다고 나중에는 어느정도 문제를 풀면 근데 아 내가 앞면에 동전의 갯수를 형님께서 잡고 걔가 독립시행이니까 100번 던질대 아 2형 공포를 따르네 근데 얘를 이렇게 줬어? 아 그럼 나는 그치 정교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그치 몇명의 지금 눈이 흔들리는게 저기 왜 저렇게 나오냐 라고 하는데 형균이고 의산이에요 정신차리고 같이 따라업해요 이거 놓치면 안돼 여기서 여기 놓치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게 될 통계적 추정고사도 머리 아플걸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치 여기서 50이잖아 그럼 P에 Y-E Z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거죠? 오렘에 오렘에 시그마분에 X-Main에서 평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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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역시나 2배에 0부터 와 젠체가 여기까지 0.477이겠죠? 맞나요? 2배니까 답이 5번이겠네요 요런식으로 괜찮으시죠? 요런거 얘기하는거에요 더이상 더이상 안할게요 뒤에거 다 똑같아요 뒤에거 다 똑같애 이거에요 근데 거꾸로 푸는거냐 아니냐 유차인거니까 풀어오시고 102페이지로 갑시다 오늘 이게 할말이 좀 많아서 잘 들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치워도 되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온거야 쪼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좀 어려워해요 자 이제 진짜 통계다운 통계를 할거에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통계 처음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 그림은 봐야될거냐 너네가 가끔 보면 수확을 할 때 그 깨작깨작 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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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요 근데 얘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나중에 섞어갖거나 아니면 도함수에 뭐 수2같은 경우는 도함수를 왜 내가 하고 있는지 왜 이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지를 뒤통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문제 풀다보면 어? 내가 그냥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 뜻이었어 라는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생소해지고 어떤 수능문제 같은건 그냥 내가 왜 어디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나요 문제 밖에 못 풀어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큰 그림으로 봅시다 확률있고 통계가 있어요 피드백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태 이 앞에까지 내가 이 양분포 정규분포를 한 이 두가지는 뭐냐면 잘 누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통계를 했나요? 아니요 통계 하나도 안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통계는 뭐였냐면 통계는 자료를 주면 걔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갖다가 뭔가를 발표하거나 뭐 리서치 같은데 보면 그런거 나오잖아요 곧 선거철이거든요 전화가 너무 자주 왔지 안아 죽겠어 아무튼 선거철일 때는 리서치 전화가 봐요 누구 뽑으실거에요 뭐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몇번당 합니까 이런거 한단 말이야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남았네 선거를 할텐데 주의수 나오면 선거 그게 날라와요 집으로 그러면 또 웃긴건 뭐냐면 선거하러 가기 전나라 이런거 선거구 앞에서도 또 그걸 해요 리서치 나오면 어디 쓰셨는지 다 물어보고 그런거 한단말고 선물같은거 주고 이해하세요? 그러고나서 뉴스에 나오죠 지지율 몇 퍼센트 지지율 몇 퍼센트 이런거 나오잖아요 아니면 니네한테 좀 더 확실한거 볼게요 티비에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시청률이 나와요 예능도 마찬가지면 시청률이 나와요 근데 그 시청률은 누가 조사하는거에요? 누가 조사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조사하냐 내가 누가한테 내가 뭐 본다고 얘기하는적 없잖아요 그쵸? 요새 OTT는 클릭을 하면 조회수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이 나온단 말이죠 누가 몇 퍼센트가 맞다? 뭐 이런거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그 클릭이라는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는거잖아요 따오는거니까 그건 전자적으로 하는건데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한거 같다가 결과를 내는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런거래요 시청률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다 조사하진 않았어요 전국민을 다 TV를 못 보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못해요 가능합니까? 전화해요? 모든 집에 다 다 다 그때 뭐 지금처럼 클릭하는 그런게 있었나요? 컴퓨터도 핸드폰도 없어서 시대였을 수도 있고 핸드폰이 있어도 스마트폰이 아니었었던 시대도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시청률을 어떻게 조사했냐라는거죠 그때는 뭐였냐면 각 집에 예전에는 너무 옛날얘기인데 TV수신료가 있었어요 지금도 TV수신료라는게 있어요 어? 보통은 TV수신료가 지금은 뭐 보통 그 인터넷 회사랑 연결해가지고 TV가 이제 스마트 TV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그걸로 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지상파 해가지고 연결을 뭐 집에 뒤에 꽂으면 그냥 TV 나오고 뭐 그런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엔 TV수신료가 얼마였죠 나도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몇천원이었어요 그거를 안 받는 대신에 응?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친구집에 그게 있었는데 시청률 조사하는 그 기계같은게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TV보다가 이게 채널을 돌리잖아 딴 데로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눌러요 몇번을 본다 이렇게 그런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집에 다 줄 순 없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할거에요 자료에 정리를 할거라구요 그럼 통계라는건 결국에 뭐냐면 두가지가 생긴거에요 하나는 찜 진짜 다 하는거에요 정말 다 결국에 선거와 통계죠 모든 국민들이 다 선거를 해서 A를 뽑을거냐 B를 뽑을거냐를 결정하는거니까 그 결과치가 결과로 나올거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통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결과가 나올거니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궁금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전에 결과치를 내놓는게 거의 대부분의 통계에요 자료에 정리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두가지라고 해요 진짜 결과가 나오는거 아니면 예측하는거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할거냐면 예측이라는걸 할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틀이 추정이에요 추정이라는건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하는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게 뭐냐면 비가 오요 비가 오고나서 얼마큼 왔어라고 하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비가 오냐 안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직업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배를 타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오늘 내가 내가 세차집을 운영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비가 없대고 일단 문 열죠 세차집을 그런것들을 얘기하는거에요 이제 시장선생님들이 무슨 얘긴지 그런것들을 계산하는거에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여태껏 우리가 살아왔던 기호들을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저쪽에 저기옥과 저쪽에 국대압비 슬슬슬슬슬 오고있다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아 얘네들이 만날 가능성에 계산을 하고 걔들이 만나면 비굴이 형성되는걸 계산을 해서 아 비가 오겠구나라는걸 요새 어플을 보면 30% 50%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것들을 얘기하는거에요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며칠전에 솔직히 말할 때 오늘 원래 비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바뀌었더라구요 오늘 비 안오는걸로 암튼 요렇게 바뀌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거냐 라는건데 거기 보면 모집단이라는게 있어요 근데 모집단이라는걸 하기 전에 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통계에서 어 추적말고 조사라는걸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수조사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표본조사라는게 있어요 이 두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수조사는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다조사하는거에요 뭐 이런거 있잖아 우리 학교가서 학교에 한 30명 있어 한 40명 정도 있어 우리 반 혈액형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A형 몇 퍼센트 나오죠 내가 얘기했잖아 결과가 나와요 전수조사해요 다 조사하는거에요 이해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표본조사는 뭐냐면 다 조사하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다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만약에 예를들어 니네 혹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새로 만들어지면 안전성 조사라는걸 해요 그래서 그 자동차를 랜덤으로 한 대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다 마이네킹 신어놓고 달리니 합니다 거기다 박아버려요 팍 이렇게 팀에서 본적이 있을걸요 팍 박아요 그러면 얘가 인체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에어백이 터지냐 안 터지냐 그 다음에 앞이 얼마만큼 찌그러지냐 안정성은 충격은 얼마나 흡수를 하는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백만대 만들었는데 전수조사하면 못 팔거에요 다 박아버린다면 뭘 팔거에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봐 정첩회사에다가 저희 조사할테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걔네가 뭘 쓰면 되죠 어떻게 좋은거 하나 딱 만들어 주면 돼요 나머지는 헐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 차는 되게 안전하다고 결과 나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랜덤으로 뽑을거라고요 그래서 표본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랜덤으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약간 지역적인 특성이 정치적인건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1번 2번 3번 후보가 있어요 대통령 후보를 한다고 해요 그럼 뭐 1번이 어딘지 알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테지만 근데 만약에 이걸 경상도만 가서 조사를 해요 하하하하 결과가 뻔하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랜덤을 할 때 지역마다 뽑아서 조사를 하는거에요 그래야 어느정도의 지지율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런걸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거기 말이 지금 그게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하는 집단을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고 해요 엄마 집단 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그냥 갖다가 통째로 쓰면 돼요 이해했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표본조사는 모집단을 가져다가 쓸 수가 없어요 자동차 다 갖다 박아요 밧데리 수명조사하는데 모든 밧데리 다 써봐요 그럼 못 팔거냐고요 못한다는거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샘플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 어떤 집단이 필요하냐면 표본집단이라는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엄마 집단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서 몇개를 뽑아와 뽑아와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표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100만대 만들었어 그럼 저공장에서 만든거 한 두개 가지고 이공장에서 만든거 랜덤을 한 두개 가져와서 갖다 박아버리는거죠 완전한 조사용 이해하셨잖아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런거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모집단과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집단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합 전체 가능한 것들 우리 반 우리 학교 1학년 우리 학교 2학년 전체 다 그냥 다 조사할 수 있는거 그쵸 그리고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거 그쵸 근데 표본은 뭐라구요 다 조사 못한다니까 죽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시청률 아니면 지지율 조사할건데 다 못하니까 랜덤으로 이 지역가서 몇명 물어보고 이 지역으로 가서 몇명 물어보고 전화도 오는게 그거에요 어떤사람 전화 안와요 랜덤으로 전화하는거에요 그사람한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샘플을 뽑겠다는거죠 샘플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여기서 샘플링 작업을 해요 그거에서 조사를 해서 전체가 이렇게 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으로 뽑는걸 추출이라고 해요 샘플 추출이라고 들어봤죠 그런 단어 그쵸 추출이라고 해요 그 추출을 해서 아 표본집단의 성질을 가지고 모집단이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걸 추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전체 집단이 이렇게 있어 다 조사 못하겠어 그럼 몇개 가져와 이거를 조사해 그러면 아 전체 집단이 요런 성질을 띄겠구나 라는거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실하게 100%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 큰 그림을 아셔야 돼요 추정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조사를 하나 해야 돼요 근데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해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학교 학생이 한 300명이에요 300명한테 혈액형 조사해요 그냥 다 물어보면서잖아요 A형 혼들어? B형 혼들어? 이렇게 해서 그냥 조사를 해서 아 우리 학교의 한 20%가 A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전수 조사에요 됐죠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긴지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밧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밧데리가 얼마정도 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밧데리를 한 천만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내가 한 100개를 가져와요 랜덤으로 뽑아요 그 다음에 써본으로 봐요 그랬더니 몇시간 쓰더라 뭐 시기 넣더니 몇시간 쓰고 뭐 어떤 장난감에 넣더니 몇시간 쓰더라 다른 밧데리랑 비교를 해주는거죠 얘가 더 오래 써 얘가 더 많이 가 이런식으로 근데 그걸 다 써봐요 그럼 뭐라고요 팔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샘플링 작업을 해서 걔네들 조사한 다음에 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수정이 된다 라는걸 하는게 이제 이걸 하는게 오늘의 통계력 수정이에요 이 전체 얘기를 까먹으시면 안돼요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된다고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되셨죠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표본과 조사 표본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분 표본조사 조사 대상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 그 전체 대신에 일부만 조사하는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표본의 크기 표본을 이루는 자료가 그러니까 몇개 뽑아올거야 라는거에요 표본의 크기는 내가 만약에 백만개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백개 뽑아온다고 했죠 표본의 크기가 백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봐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저 추정에 신뢰도는 높아질거에요 이루시죠 그렇지 않아 자 이미 추출 아까 내가 뭐했죠 랜덤이라고 뽑는다고 했어요 그냥 한집단에서만 가져오면 안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각 대상의 같은 확률로 추출되는 방법 보건 추출 한개의 자료를 추출 후에 알죠? 다시 되돌려 놓는거 비보건 추출은 추출한 후에 되돌려 놓지 않는거 라고 해요 그럼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나 밧데리 같은 경우는 비보건 추출인데 자 여기도 나중에 말이 많겠지만 비보건 추출과 보건 추출에 차이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겁나 많으면 겁나 많으면 천만대 돼 1억대가 돼 그중에서 한두대 없어지는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비보건 추출도 개수가 원래 모집단의 개수가 엄청 크면 비보건 추출이나 보건 추출이나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을거에요 거의 예전에 나왔었는데 안나와요 뭐 보건 추출하는 방법이냐 비보건 추출하는 방법이냐 이런것들이 나오는데 안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평균과 폰평균이라는게 있는데 자 모평균은 뭐냐면 우리 여태껏 조사했었던거에요 여기 모집단을 조사해요 그럼 여기 평균 M 분산 이거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뒤에 몇만하면 아무것도 안달려 있거나 여기가 대부분 X라고 줘요 모집단은 변수를 평균 변수를 대문자 X로 주고 얘가 EX 얘가 VX에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평균 모분산 모평균변차라고 해서 이렇게 소문자 시그마제곱 시그마로 나타내요 근데 표본평균이라는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모집단 X에서 저것들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잘 들으라고 했다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일로 갖고 올 때 N개를 가져왔어요 됐죠? 근데 저걸 어떤 경우에는 한 번만 해요 근데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한 번 뽑아서 모르겠어 여러 번 뽑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야 여기에 가까워질 테니까 근데 잘 들어요 일단 한 번 뽑았어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1 X2 X3 해서 XN이 나왔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거기 보면 그래서 추출 N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평균내요 얘네를 그냥 평균낼거야 자 조심 2라는 단어를 안쓰고 그냥 이렇게 쓸겁니다 이게 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표본평균이에요 얘가 이 표본 왜냐하면 헷갈리는게 하나 있어서 그래 이 표본을 이렇게 놨으면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이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말이 좀 어렵다 잘 들어라 이거구요 그 다음에 갑자기 대문자 S가 와요 그 다음에 대문자 S가 와요 얘가 표본 분산이에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한 번만 한 거예요 한 번 N개를 뽑아서 이걸 구했다는 얘기에요 한 번만 했어요 으잇 잘 들어 중요해 한 번만 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밑에 보면 X반은 얘네 다 더 한 다음에 X반은 맞죠 N분의 1 해서 X1 X2 Xn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신기한게 하나 있어요 분산을 구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하잖아요 그럼 그치 편차의 제곱입니까 X1에서 X바를 빼서 제곱 X2에서 X바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 다음에 Xn에서 X바의 제곱을 해서 다 더했죠 분산이 뭐라고 기억나야돼 편차 제곱의 평균 까먹으면 완전 너 됐지 근데 시기하게 여기를 얘로 나와요 거기 S제곱 이렇게 써있어요 그쵸 요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내가 요거는 뭐 지금도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냐면 하나가 더 있어야 돼서 자 그런데 그런데 잘 봐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요게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N개를 뽑아서 해요 그 다음에 복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쟤를 다시 돌려줘요 응? 돌려놔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요 그걸 여러 번 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 바의 케이스를 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X바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한 번 했을 때 평균이 이렇게 나올 거고 또 한 번 했을 때 평균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했을 때 평균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X바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얘가 변수가 돼요 다시 왜 X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고 그러죠 내가 방금 위에 하셨나요 잠깐만 여기 눈이 없나 아씨 그게 없네 그 말이 없네 그 문제가 없네요 네 보세요 이런 거야 아주 간단한 예를 선생님 하나 들어줄게요 왜냐면 요게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만약에 자 X라는 애가 1하고 2하고 3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라고 합시다 X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괜찮죠 그냥 되게 간단한 거 하나 선생님이 쓴 거예요 아니면 조금만 다르게 가자 여기 4분의 1 여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 평균은 2에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암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무집단이에요 무집단이라고요 그럼 여기에 1이 되게 많을 수도 있고 2가 겁나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40개가 있는데 10개가 1이고 20개가 2고 10개가 3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거 맞잖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주머니에 1이 10개 2가 20개 3이 10개 그래서 40개 중에 40개 중에 10개 40개 중에 20개 40개 중에 10개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건 무집단이죠 전수조사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그죠 근데 내가 여기서 2개를 끄집어낼 거예요 2개만 뺄게요 샘플 괜찮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럼 맨 처음에 x바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1이 될 수 있죠 내가 1이랑 1 뽑으면 x바가 1이잖아요 이해 되요? 선생님이 이해했어요? 1.5세요 그죠 1이랑 2 뽑으면 2 돼요? 2 돼요? 되죠? 2, 2를 뽑든가 1하고 3 뽑으면 돼요? 2.5 돼요? 3 돼요? 5가지가 나오죠? 이 얘기예요 이 x바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럼 x바가 x보다 더 많아졌죠? 되셨나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또 하나의 변수가 된 거예요 뭐라는 변수 표본평균이라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공부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알려줄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됐죠? 이게 표본평균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기 표본평균을 구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얘가 이 x바가 이 x바가 변수라고 그랬죠? 변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앞에 확률변수만 넣는다면 이 전수조사에서의 x도 확률변수인데 걔의 평균이랑 분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평균이랑 분산을 받게 돼요 이렇게 왜? 이게 분포니까요 같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럼 얘랑 얘랑 무슨 관계냐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m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확률변수의 평균이랑 조심 얘 이름이 뭘 거 같아 평균? 아니 얘가 표본평균이잖아 그래서 얘가 말이죠 표본평균의 평균이에요 응? 얘가 표본평균이잖아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아무튼 이해했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만약에 x가 보통 여기는 정규분포를 줘요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확률변수 x바도 즉 표본평균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라요 여기는 이항공포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얘가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조심해야 되는게 얘도 선생님 시그마랑 똑같아요? 라고 하면 아니요?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 제곱 책에 보세요 거기 밑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건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증명 안해요 내가 그때 얘기하잖아 통계는 선이 딱 정확해요 고등학교 때의 개념 그다음에 통계학과의 개념 딱 정확한데 이건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예를 들으라는 거 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보편적으로 설명해줄게요 잘 들어봐요 이제 이 얘기가 끝나고 자 여기 엄마 집단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모집단이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랜덤으로 뽑는다고 했죠? 샘플링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이렇게 다다다다 해서 이렇게 n개의 명칭에서 하나씩 뽑아요 그렇죠? 근데 분산이라는 게 뭐였어? 잘 생각해봐 분산이라는 건 평균이 여기 있으면 얼마만큼 퍼져 있냐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뭐지?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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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랜덤으로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럼 분산이 뭐가 더 크겠니? 전체적인 게 더 크겠죠? 그래서 모집단은 평균이 여기 딱 뒷으면 이만큼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 샘플만 뽑아왔단 말이야 그렇지? 인계만 딱 정확하게 뽑았단 말이야 그럼 걔네 분산은요? 작년이 작겠죠?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쟤가 크지 모집단인데 그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얘기 이해 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모집단의 분산이 커요 왜? 쟤는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근데 그거 샘플 작업만 내가 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돼요 잘 들으세요 얘는 뭐라고요? N개만 가져와서 뭐 한 거예요? 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쟤가 크다고요? 얘가 크다고요? 쟤가 크다고요 쟤가 크다고요 그래서 쟤와의 차를 줄이기 위해 N-1로 남는 거야 그럼 거의 근삿값이에요 N으로 나누니까 이게 너무 작아 왜? 샘플 작업을 해서 계산을 한 거니까 이해하셨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책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안 써있네요 여기는 뭐다?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걸 왜 N-1로 나누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끔 얘를 구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N-1로 나누셔야 돼요 바보같이 N로 나누고 있으면 안 된다고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어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건지 이걸 구하고 있는 건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얘는 한 번 N개를 딱 뽑아왔어 그 다음에 평균 내 분산 내 끝이야 근데 얘는 저렇게 아까처럼 1-1 뽑아오고 1-2 뽑아오고 1-3 뽑아오고 이렇게 여러 개 뽑아왔어 그게 이런 변수야 그럼 얘의 분포를 한 게 이 녀석이야 그럼 얘는 정규분포 자 M하고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겠죠 책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103페이지에 무평균이 M이고 무표준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현평균 X에 대해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현평균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 밑에 3번을 보세요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자 우리는 분포 두 개밖에 안 배웠거든 정규분포 아니면 뭐 밖에 없어? 2항분포밖에 없어요 그럼 2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죠? 정규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통계학을 가면 더 많은 분포들을 배워요 근데 너희 안 갈 거잖아 하하 갈 거야 통계학과 뭐 그때 가서 구해보시든지 말진지 그냥 알아서 하시고 안 배울 거니까 우리는 정규분포가 아니네? 그럼 2항분포밖에 없네? N이 충분히 커? 아 그럼 정규분시켜?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 되셨죠? 그런데 다시 원래도로 한번 들어가봐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선생님 아니 저희 지금 표본 샘플링 작업한 거잖아요 보자 잘들어 샘플링 작업했다는 건 여기에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저걸 알면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하하 내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통계는 자료의 정리에요 자료의 정리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보면 평균 구하는 거랑 분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갖고 있어?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거 듣고 있나요? 근데 여기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샘플링 작업을 해서 표본집단을 하냐고요 이건 지금 뭘 하냐면 진짜 이따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들과의 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모집단이래 근데 내가 샘플링 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아 얘도 이렇게 따라 그러면 내가 다른 집단에 가서도 내가 얘를 모르지만 이걸로 얘를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이 개념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빌드업이야 큰 작업, 큰 걸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니? 자, 내한테 지금 뭐가 좋겠냐면 얘가 이걸 따르고 얘가 이걸 따른데 그건 뭐 구하겠니? 그치? 이거의 확률 구하는 걸 방금 앞에서 끝낸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 문제가 나와요 자, 추정까지만 하고 잠깐 쉴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선생님 문제 풀어줄게요 자 그럼 추정은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무슨 문제 풀다구요? 잘 들어 저기 있어, 무십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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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분포를 따른데 따르지 않더라도 애니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르대 평균이 어떻게 정규분포를 따라 아니, 아니, 아니 평균이야 변수라고 여러 개 나온다고 아까 내가 여러 개 나온다고 보여줬잖아 여러 개 나올 거라고 오케이?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지금 표본, 평균을 구한 건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한 건지 표본, 분산을 구한 건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한 건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가져다가 정규분포를 해서 뭘 구한다고? 확률가, 확률가, 확률가 계산할 거라고 그런데 자, 이제 진짜를 한번 해보자 찐을 한번 해보자 뭐 그래, 추정을 한번 해보자 뭘 모를 때? 얘를 모를 때 선생님 근데 쟤를 모르면 여기다가 뭐 넣어요? 하 여기다가 뭐 넣어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요 자, 103페이지 뭐라고 써있냐면 3번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 옆에 네모칸에 조그만에 보면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30보다 크면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본표준편차 S를 이용해서 신뢰구간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게 예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쭤부터 다시 설명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평균의 추정 추정!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의 모평균을 드디어 얘를 추측하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건 저 M이 얼만지 몰라요 진짜 찐을 하는 거야 이제 진짜 추정하겠다고 이제 해보겠다고 저거를 아시겠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 모평균이 이정으로 되겠구나 자동차를 받아봤더니 전체적으로 안전성이 이정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무슨 단어가 써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중요한 단어죠? 신뢰 신뢰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뢰구간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신뢰라는 건 뭐예요? 믿을 수 있냐고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조사했다? 믿을 수 있어? 이거 진짜야? 찐이야? 맞아? 확실해? 라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랬잖아 100%는 없어요 심지어 저 앱을 구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잖아요 자동차 다 박을 거야? 바티에 다 쓸 거야? 아니잖아요 결국엔 못 구해요 하지만 하지만 평균적이 평균적으로 저 앱이 어디 사이에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구간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구간이 여기예요 신뢰구간이에요 그럼 몇 퍼센트를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신뢰도 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뢰도 자 보시죠 밑에 보면 정기음포를 따르는 무조단의 크기가 아닌 표본에 이미 추추해서 구한 표현평균 xy 값을 소문자 x라고 하고 오평균 m에 대한 신뢰구간이 거기 신뢰도가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 95%라는 게 있고 거기 99%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95%인 게 있고 신뢰도가 99%라는 게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걸 배웠으니까 나중에 뉴스를 보거나 지지율 조사를 하거나 어떤 걸 조사했을 때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잖아요 그럼 밑에 조그만하게 밑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뭐 결과치를 이렇게 이런 니네한테 통에 가서 주고 이런 거 보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이렇게 써있잖아 그다음에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시면 이 신뢰도가 몇 퍼센트 이제 써있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으라고 아 얘는 신뢰도가 몇 퍼센트구나 이렇게 그게 써있을 거예요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표해 리서치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거예요 잘 들어 중요하니까 얘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95%를 정규분포에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잘 들어 정규분포곡선이 갑자기 왠 정규분포곡선이냐고 하겠지만 잘 들어 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중간에 M이라고 하자고요 M 아니면 Z로 가 Z로 가자 일단 Z로 갑시다 여기 0이에요 95%라는 건 0.95를 얘기하죠 얘를 반띵 나누면 0.475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자르고 대칭 위에 딱 자른 다음에 여기가 0.475 여기가 0.475면 여기를 K 마이너스 K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가 95%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규분포표를 딱 봤더니 거기 1.96이라는 단 숫자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어? 여기가 1.96이래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래요 선생님 여기 잘 들어 라잉 잘 들어 라 잘 들어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신뢰구간이라고 했어요 뭘 믿을만 하냐고 모를 거냐면 잘 들어 표본집단에서 일단 내가 N개를 가져와서 표본을 N개를 가져왔어 그 다음에 여기서 구했다 표본평균 하나 그럼 저 X바가 얼마나 믿을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 앞에까지 내가 이 추정을 하기 전까지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관계에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요런 사실을 그리고 X가 크든 안 크든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 N이 크면 얘가 이걸 따른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뭘 뭘 계산하겠다고? 환경값을 계산한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P에 만약에 뭐 A X바가 B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집중 이걸로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아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A-N Z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B-N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표준화 작업을 해서 그치요? 맞죠? 이건 일단 연습할 거고 일단 여기로 와봐 X바를 알았대 어? 에잉? 그리고 모집단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알았대 그럼 얘도 이 X바가 정규분포 M 똑같이 쓰고 N 분의 시그마제곱을 썼단 얘기인데 내가 지금 Z라는 녀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Z라는 녀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들어요 이 얘기가 아 마이너스 1.96보다 Z고 1.96보다 작은 게 0.95야 뭐야 이렇게 줬단 말이죠? 이 얘기가 이 얘기니까 근데 내가 이 안에 있는 얘기만 한 번 갖고 와볼게요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얘기만 저 Z가 뭐예요? 아 미짓거리하고 있잖아 왜? X바를 줬으니까 그치? 그럼 저 Z가 잘 들으라고 했다 분명히 Z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표준편차잖아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X바 빼기 M을 한 거겠죠? Z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아 95%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걸 한 번 더 해결합시다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보다는 그거 나갔고 1.96에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작죠? 근데 잘 들어 나 뭐 구하는 거야 지금? 얘 구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럼 M을 여기다 두고 X바 넘기고 X바 넘긴 다음에 부호를 싹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잘 들어 아이씨 나 지금 뭐하고 있다고? 모집단에서 샘플 작업을 해가지고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랑 표준편차를 알고 샘플 작업을 해서 이거를 했더니 이게 변수가 돼서 요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근데 이제 저런 모든 집단에서 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몰라 샘플 작업을 했어 샘플 작업을 했어 내가 구한 게 뭐야? 이거 구했다니까 N개 끄집어내서 평균 냈다고 표현평균을 구했다고 그럼 질문이 뭐냐면 저 표현평균이 얼마만큼 믿을 수 있어? 제가 진짜 모평균이랑 차이가 얼마만큼 날 것 같아? 라는 걸 묻은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내가 구한 표현평균이 모평균과의 차이가 이 사이에 들어가면 95% 믿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X만 구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거기서 얘를 빼 이걸 더해 이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라는 얘기라고 이해했어요? 무슨 얘긴지 되셨나요? 어렵지 이게 이게 끝판왕이야 이것만 잘하면 추정은 끝이야 이해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긴지? 그 얘기야 그럼 잘 봐 여기다 똑같이 할 건데 내가 만약에 99%라잖아 이따가 풀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그럼 여기가 0.99가 돼야 돼 얘가 0.495가 되거든 얘가 조금씩 더 밀려나 바깥으로 밀려나 밀려나 그치? 그럼 K가 바뀌어 그래서 얼마냐면 책에 봐봐 뭐라고 써니? 2.58이라고 나가 있을거야 마이너스 2.58 Z 2.58이 0.99가 된다고 그럼 여기가 99%면 여기만 숫자가 바뀌는거야 2.58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 분의 시그마 여기에 결정이 된다는거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를 또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긴지 좀 이해됐냐 얘들아 독재적으로 독재적으로 많이 어렵지 갑자기 왜 정기옴포가 나왔냐라는건데 X바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모집단과 X바의 관계를 구했더니 요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요 그럼 다음에 내가 이제 모집단을 몰라요 그럼 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내가 X바를 구해놓은 다음 X바는 무조건 정기옴포를 따를테니 X바가 정기옴포를 정기옴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기옴게 M을 모른다고 생각했을때 어 M의 관계에서 95% 99%를 정기옴포를 나타내고 그게 표준화 작업에서 이렇게 되니까 Z자리에 X바가 이거면 얘가 들어갈거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M의 범위 즉 내가 구하지 못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범위를 내가 지금 구한 표준평균의 모차 사이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에요 이해했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얘를 구했을때 얘가 이 범위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이때는 95% 이때는 99%다 라는 얘기에요 그럼 신뢰료를 주면 내가 신뢰구간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근데 묶이는게 또 하나 있어요 모순이 모를거같애? 아니 선생님 내가 M을 모르잖아요 근데 표준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표준편차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대놓고 표준편차를 이렇게 딱 딱 딱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거부터 읽은거야 그 위에 다시 오른쪽 칸에 봐봐 일반적으로 표면의 크기가 30보다 크면 목표준편차 대신에 표면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신뢰구간을 구한다 이 S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에요 얘는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M-이 중요한거야 얘들아 이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틀려 봐요 이걸 구할 때 이렇게 N으로 나누니까 크림 숫자가 안 맞는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온다고? 보통? 보통 문제에서 얘를 주긴 하지만 M은 안 주겠지 추정하는건데 M을 주면 이걸 왜 하고 있냐고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준다고 시그마를 어? 근데 안 주면 저 S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럼 이 얘기만 하고 싶시다 잘 들어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 신뢰도가 일정해 신뢰도가 일정해 첫번째 신뢰도가 일정해 그럼 N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구간이 좁아요 넓어져요 여기 봐 신뢰도가 일정해 이 숫자가 일정하다고 N을 키우면 어떻게 돼? 좁아지지 왜? 분모가 분모가 커지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 선생님 N이 크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끝이 더 확실해지니까 좁아져도 된다고 그 긴일을 하셔야 돼요 어? 왜? 신뢰도는 일정하니까요 숫자가 더 늘면 좁아져도 신뢰도는 일정하다는 얘기라고 이해했어요? 어? N이 커지면 구간은 좁아집니다 반대겠죠? N이 작아지면 N이 작아지면 구간이 넓어진다 N이 작다라는 건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건 구간을 더 넓혀야지 그래야 좀 더 확실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N을 일정하게 잡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비교하는 거야 얘네 둘 N이 똑같아 신뢰도가 크면 구간이 더 넓어야죠 같은 얘기야 넓어야죠 모르겠으면 이 시계에다 넣고 계산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냐면 요새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내신 문제 보통 이거 두 개밖에 안 줘요 신뢰도 95, 99 밖에 안 줘요 제일 유명한 애가 저거 두 개니까 나중에 만약에 찾아보면 대부분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통용되는 게 이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이따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긴 없을 거예요 신뢰도를 알파 퍼센트라고 줘요 그럼 이 K를 니네가 구해야 돼요 여기 들어갈 숫자를 뭘로 구하면 되니? 알려줬잖아 정규분표에서 구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백분의 알파 이백분의 알파 이백분의 알파가 되는 K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구간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나요? 마무리 해볼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신뢰구간 신뢰구간 이라고 나오고요 어 뭐 그 말이 없나? 뒤에 문제를 보면 알겠죠? 신뢰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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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단어가 없어? 자 신뢰구간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있다 신뢰구간의 길이가 얼마? 뭐예요? 여기서 얘 뺀 거 그래서 두 배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두 배 어렵지 않죠? 신뢰구간의 길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풀어봅시다 모집단에는 모집단에는 x가 있고 m이 있고 시그마의 제곱이 있어 여기서 n개를 가져왔다 여기는 여기는 표근평균이 있고 s제곱이 있고 s제곱이 있고 s가 있겠지 근데 이 변수를 가져다가 평균평균이 평균평균이 평균을 내면 얘가 m이고 혹은 평균의 분산을 하면 이게 1분의 시그마 제곱이고 혹은 평균의 표준편차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고 이고 그 다음에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 봐도 이거를 따른다 라는 얘기죠 전문의 설명은 저거입니다 자 1-1 해볼까요 이렇게 써있어 모평균이 200 모 분산이 25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근을 이미 추출할 때 표근 평균 x가의 평균이니까 얘를 구하는 거야 얘는 똑같다고 얘가 200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이거의 분산을 표준편차네 표준편차를 구하면 루트 100분의 5일 거 그래서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좋죠 괜찮나요? 2-1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3-1을 보죠 아까 선생님이 줬던 문제랑 비슷하죠 예를 들었던 거야 잘 봐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를 나타냈더니 얘가 x야 얘들아 x고 p에 x가 x일 때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야 걔가 합격 1이죠 당연히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야 a인데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크기가 10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거의 평균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고 이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10개 센터 하지 말고 이거 할 수 있잖아 일단 얘부터 구하자고요 얘 얼마에요? 0인가요? 0 맞죠?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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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거 vx는요 어 마이너스 1의 제곱의 4분의 1 0의 제곱의 2분의 1 1의 제곱의 4분의 1 이렇게 하고 0제곱을 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똑같이 0이야 얘는 그러면 얼마야? 얘 뭐라 그랬어 내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랬지? n이 10이야 그럼 얘는 20분의 1이 되는거지 오케이 요런 얘기에요 모으로 구한 다음에 모으로 구한 다음에 구하라 요런 얘기에요 흠흠 그러면 4-1도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괜히 두개 뭐 두번 먼저 던져서 하는 n이 2인거 구하지 말고 그냥 구하는 얘기입니다 5-1 볼까요? 너무 쉬운데? 다들 여기 있는거 그래서 뒤에 중요한 것들이 몇개 있으니까 자 정규분포 모집단이 모집단이 정규분포 40에 10의 제곱을 따는데 이렇게 근데 거기서 n개를 이미 주출했어 이제 n을 구하는 거 거꾸로 가는 거겠죠 그랬더니 이 엑스파가 정규분포 40에 4분의 1을 따는데 뭐 다 준거죠 4분의 1이 어떻게 나온거야 그렇지 n분의 10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몇개 몇개 뽑았죠? 400개를 뽑았다는 얘기죠 좀에다 써있어 얘들아 아까 손 다 알려준거에요 요거는 그냥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제 6-1을 풀어봐야겠죠 6-1이 실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x일거에요 확률 x 근데 걔가 평균이 50분 표준편차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25명을 임의로 추출할 때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뭐에요? 53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대체 말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다 지 붑시다 무집단의 확률변수가 얘를 따라 그러면 x 이걸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x 바니까 그래서 거기 그 말이 중요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시간의 평균이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네 이걸로 계산하니까 여기가 2분의 50단 50단 빼기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p에 1.5보다 z가 클 확률을 풀었어요 1.5까지가 그거니까 내가 0.5 빼기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이거는 정규분포에서 문제풀이를 그대로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니네가 이 문제를 섞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그냥 이게 정규분포를 푸는 건지 아니면 표건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 7-1 볼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A통조림의 무게는 통조림의 무게 X X는 평균이 45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른댑니다 5를 따른댑니다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A통조림 A통조림 중에서 이미 추출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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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끄져봤을 때 무게의 평균이 무게의 평균이 무게의 평균이 얘가 46.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라는 똑같은 문제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자 다시요 X바가 그럼 뭐라고 X바는 정규분포 정규분포 여기는 똑같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B에 3분의 뺐으니깐 1.5 Z로 바꾸고 0.5 잖아요 그렇죠 0.5보다 클 확률이니까 0.5에서 0.1915 뺐으니깐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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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poco 0.5 0.5 0.5 0.5 0.1 0.0 0.12 0.1 0.4 0 0.1 다만 무게가 포장상자의 무게가 500이에요. 거기 써있습니다. 무게가 8,450g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댑니다. 그래서 재포장한대요. 이 농장에서 재배된 귤 100만개를 포장할 때 중량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어 재포장될 상자의 개수를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입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어려워요? 무엇이 어렵습니까? 질문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 주어진건 줄 한개의 무게에요. 맞아요. 처음엔 줄 한개가 무게인데 한 박스를 만들거랍니다. 한 박스는 귤이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귤 100개를 포장해서 판매하는데 포장상자의 무게를 포함한 무게가 포장상자의 무게가 500이니까 500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얼마 7,950 미만이면 100개의 무게가 100개의 무게가 7,950 미만이면 뭐라고요?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재포장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이건 모집단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 농장에서 재배된 귤 100만개를 포장할거에요. 그러면 몇 박스가 나오는거죠? 100만개의 박스가 나오죠. 100만개를 포장하는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그럼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의 평균이라고 되어있는지 보세요. 포장상자의 무게를 포함한게 미만이면 합격품으로 처리돼서 재포장한다. 이 농장에서 재배된 100만개 포장할 때 중량미달로 불합격 처리되어 재포장될 상자의 개수에요. 그러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죠. 이해되세요? 불량이 몇 개 몇 상자가 나올까? 라는 것을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 박스의 무게는 이렇게 가는거에요. y 이라고 변수를 바꿔요. 그개는 100x 플러스 500이 되겠죠. 괜찮으세요? 맞아요? 그럼 우린 뭘 계산하면 되냐면 자, 확률을 계산할건데 이거잖아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n이 이거에요. 그러면 샘플을 몇개 갖고 온다는 얘기에요? 만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이 농장에서 재배된 귤 100만개를 포장할 때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원하는게 뭐냐면 확률이라는게 원래 이거보다 작으면 집중 이거보다 얘가 얘의 값이 얼마? 8,450g 미만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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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이게 한 박스의 무게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도 되지 않냐라는거죠. 선생님이. 아, 그럼 y는 정규분포 여기다가 넣으니까 8,000이겠죠? 아니죠? 50까지 다하니까 8,050이 되겠죠? 8,500이 되겠죠? 500까지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이기 때문에 여기도 500의 제곱이 들어간 사고가 되는거죠. 이런 사고가 되는거죠. 얘는 정규분포 이걸 따르겠죠? 아니,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되면 평균이 어떻게 되고 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해주셨나요? 무슨 얘긴데 근데 몇개 뽑아왔어요? 박스를? 1,000박스 뽑아왔어요. 그쵸? 그럼 이번에 평균은 이겠죠? 이게 평균이 계산이 될거 아닙니까? 평균은 뭘 따라요? N이구요. 여기는 8,500 똑같아요. 드세요 선생님 얘기 여기는 뭐가 되죠? 자 이걸로 나눌거잖아요. 그럼 다시 공개해주세요. 맞나요? 100개 제곱으로 계산했고 다시 1,000개로 나눴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제곱 그게 1,000개 박스의 평균이에요. 드셨나요? 근데 이 1,000개 박스의 평균이 얼마 아 미만이라나 8,450개 미만일 확률을 구해야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10000을 곱하셔야 돼요. 분량이 나올 확률이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잘 해봅시다 계산을. 자 그럼 얘는 뭐냐면 Z로 가면 얼마냐면 이게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50이 나와서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거기 마이너스 15 잠깐만 50이니까 맞지 않아요? Z로 바꾸면 저거로 계산이 안되나 보다. 마이너스 10으로 계산이 안되는 건데? 잠시만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1,000개 500개 100개 100개 1,000개 곱하고 맞는데? 50개 0,000개 5,000개 0,000개 5,000개 맞는데? 그럼 이거 이렇게 풀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잠시만요. 다시 x로 바꿔야 되나 본데요. 아니면 문제가 잘못됐거나 z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마이너스 10까지 다시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되고 원래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문자가 틀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괜한 잘못했습니까? 8500 8500이 아니야? 8500이 많은데? 50 100으로 나누면 똑같은데? 평균을 엑셀바로 계산한건가요? 5500가? 어 잠시만요. 문제가 그렇게 덜어울리가 없는데? 한 박스 100개 그러면 100만개를 끄집어낸걸로 계산했다는 얘기네요. 미끄러면 안되는데? 100만개의 샘플을 한다고요? 이렇게 가야되는군요. 샘플이 100만개가 아니라 처음으로 이렇게 가야되는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에 100개의 샘플을 가져오는거네요. 그래서 그거에 평균을 계산을 해요. 평균은 여기가 80이 똑같구요. 여기가 그러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의 제곱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개의 무게가 x개인데 거기서 100개를 가져갔어요. 그런 다음에 평균을 냈죠. 자 되셨죠? 그런 다음에 그게 평균이 미만인거니까 이렇게 되는거에요. 100개의 x바를 한개 거기다가 500을 더한게 이게 얼마냐면 8,450 미만이 되는거죠. 이렇게 이거의 확률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의 확률을 그래서 이렇게 돼요. b에 넘기고 100으로 나누면 7.95가 나옵니다. 맞죠? x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두려워. 79쪽 미안해요. 큰일날 뻔했네. 이렇게 나오죠. 다시요. 샘플이 상자의 갯수가 아니라 한 번에 100개를 했을 때의 평균을 얘기하는 걸로 계산을 해야 돼요. 100개를 뽑아서 넣는 거니까. 많이 어렵죠? 그래서 그 100개에다가 하고 거기다가 500을 더했을 때 이거가 작아야지만 분량이잖아요. 이게 분량일 방법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걸로 계산을 하시면 Z 얘에서 얘 빼면 0.5 2분의 1에다가 2분의 1로 나니까 1이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 되셨나요? 0.5를 2분의 1로 나눴어요.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 1까지가 0.3413이니까 얘가 0.5 빼기 0.3413 0.1587이 나오거든요. 이게 분량이 나올 확률이에요. 근데 3다가 100만개가 있으니까 그거에 분량이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거죠. 아 백만개가 아니라 만개가 나오는거지. 아니요. 만개. 만개가 나오는거죠. 거기에 0.1587 답이 또 없는데 다 있네 거기에 그래서 삼자에 분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어렵죠. 요런것들만 잘 정리를 하시면 뒷부분은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9 다시 1은 계산하시면 되구요. 10 다시 1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왼쪽으로 자 10 다시 1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이번엔 몸무게 이렇게 X라고 한다면 평균 60이구요. 요즘 현차가 4인 정기원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256명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면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푸는거야. X바가 K보다 작을 확률이 0.014보다 작게 되는 K의 최대 값을 오른쪽 정기 분포표를 여기서 구하는 것을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보세요. 자 이제 X바가 뭐가 되냐면 정기 분포 여기 똑같죠. 60 얘로 나눌거야 ここ 얘가 4의 4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6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로 나누면 요게 4분의 1의 제곱이 될거에요. 이런식으로 괜찮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요. P에 Z로 바뀌구요. 여기가 4분의 1분의 K-60을 한거야. 그런데 얘가 0.014에요. 근데 얘가 다시 쓰면 0.5-0.0.. 아니지 4... 8-6-0 이렇게 되죠. 4-8-6 이렇게 되나요? 근데 거기 보시면 0.4-8-6이 0.4-8-6이 2.2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세요. 얘가 P에 Z가 뺐잖아 얘들아. 주시면 되는게 여기가 마이너스 2.2여야 돼요. 0.5를 넘어가. 여기 2.2에 쓰면 안되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0이란 말이야. 여기 요만큼이 0.4-8-6인거고 여기가 0.014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2여야겠죠. 돼요? 그럼 얘가 더 작아야 되니까 이 녀석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안쪽에 있어야 돼요. 왜 요만큼이냐. 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4 앞에 곱해서 4에 K-62 마이너스 2.2이보다 작아야 됩니다. 요런 얘기 드리고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죠? 자 이제 추정을 한번 해봅시다. 추정. 뭔데? 혹시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도 계속 들어놓고 풀고 하셔야 됩니다. 11-11 볼까요? 자 이번에는 실내 구간에 대한 얘기에요. 표준편차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자 정규분포인데 M은 몰라요. 근데 여기가 6인입니다. 시그마가 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평균이니까 얘가 이거라는 얘기에요. 얘가 이거래요. 무평균의 신뢰도를 95%로 주죠. 하면 일단 요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M 1.96에 루텐과 시그마 이렇게 그랬더니 구간이 그거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뭐하냐 선생님. 미안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요. 이렇게 되요.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거 나중에 보면 이거 안주고 A 더하기 B 구하라고 해요. 이거 안주고 A 더하기 B 구하라고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럼 얘가 A고 얘가 B면 A 더하기 B는 이거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겁니다. 넣으실 필요 없어요. 얘만 있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반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얘에서 얘 뺀다고 했으니까 길이는 2배에 1.96에 루텐 분의 시그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X가 없어도 돼요. X가 안줘도 돼요. 그쵸? X가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X이 대신 볼까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먹어야 될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 한번 놓치면 그다음부터 좀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버거운데라서 한번 멍이지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S 회사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MP3 플레이어 오 이게 MP3 플레이어의 연속 재생시간은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위됩니다. 아 얘가 1이래요. 정규분포 자 이 회사에서 생산된 MP3 주중에서 자 144개를 이미 추출하여 연속 재생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을 했더니 걔가 100시간이 됐대요. 그럴 때 이 회사에서 생산된 MP3 연속 재생시간에 평균 m의 신뢰구간이 얼마냐 자 지금 Q3에서 나왔어요. 내가 뭐라 했지 아까 대기 2.58 루텐 분에 시그마 m 엑스 가 더하기 2.58 거기 어 3으로 줬어요. 잘봐 거기 중요한게 뭐냐면 일단 이거 줬구요. 루텐 분에 시그마를 줬는데 거기 봐라 다 단 Z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에요. 아까 우리가 여기 2.58일 때 0.99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 엑스바 빼기 3에 루텐 분에 시그마 엑스바 더하기 3에 루텐 분에 시그마로 바뀌어 버린다 이렇게. k가 바뀌는거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산은 우리한테 쉬운데 괜히 이걸로 외우고 있다가 트렌드 경우가 생기는거에요. 넣으시면 돼요. 엑스바가 100 빼기 3에 이게 1인데요. 밑에가 이거니까요. 12분의 1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이 2번이겠네요. 0.25 빼고 0.25 더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거 조심해야돼. p를 뭘로 주냐 확률이. 99%일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적용도 없어야 되는 얘기를 한겁니다. 저 얘기를 까먹으시면 안됩니다. 자 13번 해볼까요? 또 마지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이라고 또 안풀지 말고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한 다음주나 화요일날 이나 아니면 요번주 주말에도 괜찮구요. 내가 톡 올릴테니까 질문하세요 라고 올릴테니까 하세요. 자 13-1 어느 논에서 벼 이삭이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나달? 자 N은 100개인거 같구요.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개가 평균 나달의 평균이 100R 표준편차가 21 정규음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걸 준거다. 이렇게 이렇게 준거다. 이 논에서 자란 뼈에 이상하게 평균 나달의 개수 M을 실려놓고 오 이상하지 않아요? 뭘 해요? 아 이거 피한거야 얘들아. 잘 봐.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되는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게 위험한게 100개를 이미 추출했잖아. 그러면 나달의 개수의 평균이라는게 아 이게 이거란 얘기야. 그리고 표준편차가 그러니까 이게 몇이란 얘기야.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는 이거 M이랑 시그마를 고른다고 이렇게. 시그마 대신에 이거 쓰라고 했잖아. S. 그러니까 95%를 추정했어요. 어? 근데 또 그거 써있다. P에 Z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0.95로 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써. X가 빼기 2니까 2에 루트 100분의 N분의 시그만데 S가 들어갈거라고 이제. 시그마를 안줬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100에서 빼기 2에 100개니까 10분의 20. 이렇게. 100 더하기 2에 10분의 20. 요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14-1도 비슷하게 푸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15번을 잠깐 볼까요? 거꾸로 푸는거야. 15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계산 문제 밖에 없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셋을 둘테니까. 셋도 풀어보시고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15-1에 이렇게 나와있어. 잘 읽어봐. 문제를. 지금은 우리가 추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까다롭진 않은데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있어요. 어. 표준편차가 나왔어. 얘가 5래. 좋네. 자. 임의로 N명을 뽑아서 조사했다. 그러니까 N이 얼마인지 안 준거야. 얘가 아마 질문일거야. 그 다음에 평균 독서량이 13.2권이래요. 우리나라 전체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 M의 신뢰도를 99%로 추정했을 때 2.58이네요 거긴. 그쵸. 어. 신뢰구간이 이렇게 나왔다는거야. 34 M 006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다고요. N의 값이 얼마냐라는건데 일단 생각보다 쉬워. 얘가 1.3이잖아. 근데 이 M이 어떻게 나온거냐면 일단 공식을 하나 적어볼까? 거기 2.58로 나와있어요. 그쵸. 그럼 X바 빼기 2.58하구요. 루트 N 골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O를 써. 근데 여기 M이야. 일단 시그마 쓰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어. 얘들아 나중에 잘 들어. 얘네 둘을 주면 얘를 안주는 경우도 있어. 그럼 X도 없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반해봐. 얘야. 맞지? 아. 얘랑 얘랑 더해. 맞지? 26.4잖아? 반징.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고. 아. 여기서 얼마를 빼야 얘가 나오냐? 이게 어려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자. 여기는 얼마를 더해야 제가 나오냐?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13.2에다가 더하기 얼마 하면 돼?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맞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얘야. 얘가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아. 2.58. 게다가 시그마 있잖아. 무텐 분의. 얼마라고? 얘가 5라고. 얘가 얼마? 0.86이야. 이렇게. 되셨습니까? 약분이 안 되나요? 안 떨어지냐? 안 되나? 해보자. 여기다가 5 곱하면. 어. 점. 9. 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0.86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안 떨어지냐? 엔값. 메가복 계산 잘못됐어. 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잠깐만요. 0.86 맞지 않아요? 맞는데? 따라지겠지? 그럼요. 1.90. 86. 1.90. 86. 빼겠네. 4.3. 4.3. 4.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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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늦게 쓴다 라는거죠. 군인들은 안그럴거 같죠? 진짜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난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니 진짜 자기도 충격으로 먹고와요. 여기까지 잘 풀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되게 잘 풀었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에 16은 또 괜찮아. 64 나오잖아? 아 그럼 바로 8이야. 미친거 아니야? 어떻게 할려고 그래?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이기면 안돼요. 난 분명히 얘기했다. 뭐 여기서 군사님이랑 같이 대신 들이 안할 사람도 있긴하지만 진짜 저런 말도 안되는 풀이를 해오면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게. 되게 마음이 급하고 쫓기고 이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진짜 부탁할게. 어? 17 자식입니다. 몇개만 더 풀고 끝낼게요. 나머지는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문제에요. 근데 그 문제가 없다. 내가 원하는 문제가. 아 뒤에 있다 성질. 요거 하나 풀고 성질로 넘어갈게요. 길이는 다 똑같은거니까. 자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몸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표본평균. 대박. 이걸 하잖아. 이제 안쓰게. 62.5 빼기. s가 이거니까. 루트 1.96이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루트 100. 6.3 개선이 좀 더럽다. m 6.25 더하기 1.96에 이거에요. 그럼 신뢰구간의 길이는 얘들아 이거 곱하기 2배하면 돼. 여기서부터 이거 뺄거니까. 이거 2배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건 할 수 있지. 자 소수점 하여서 반올리고 계산 좀 더러워요. 뭐. 그 외에는 다 계산이 편하게 나올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많으니까 푸시구요. 그 다음에 차도 마찬가지구요.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도 마찬가지.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뭐냐면 이거 말하는거야. x-m의 적대가. 그럼 얘는 무조건 k에 루트 n 문에 시그망으로 작가라는거 기억하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거 없어요. 21-21 그거 보자구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거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1-21 뭐라고 되겠냐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에서 다음주 옳은 것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다 알려줬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신뢰도를 낮출거야. 표본의 코끼를 크게 할거야. 신뢰구간의 길이는 짧아져요. 자 일단 하나만 해봐. 신뢰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요. 구간이 좁아지죠. 앞에 숫자가 작아지잖아. 신뢰도를 낮추면.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하면 더 좁아지죠. 그러니까 맞잖아. ㄱ. ㄱ. 이게 싫어. 지겼네. 또 그 사이에. 자. 계속 식을 떠올리면서 하세요. ㄴ. 신뢰도를 낮추고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구간의 길이 길어집니까? 일단 틀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몰라. ㄷ. 신뢰도가 일정에 크기를 작게 할수록 신뢰구간의 길이 짧아져요? 아니죠. 넓어지죠. 그렇죠? 분모가 작아지는 건데. 답은 ㄱ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식 하나만 보면 돼 얘들아. 대신 95%일 때랑 99%를 잘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선생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이제 3월이고 계약을 하고 나면 학교 가자마자 아마 허통에 대한 커리클럽이 나오겠죠. 그러면 잘 짜셔서 하되 근데 어 나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수학은 내신 대비 기간에 하면 안 돼요. 허통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 대부분 사모님도 있고 이학님도 있지만 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주 과목이 있잖아요. 수원이면 수원. 미적이면 미적. 확통이면 확통 이렇게 본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갈 때 그냥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집 하나만 더 풀어요. 대신 통계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아니면 내신 대비 때 선생님이 해주실 테니까 아니면 선생님 영상 올려면 되니까 들어와 보세요. 내가 본다고 뭐라 합니까? 안 지워요. 절대 안 지우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아까 말대로 한 달 뒤에 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아니요. 너희 아마 지금 경우에서 다시 해도 이게 지금 벌써 거의 두 달 돼가는 거잖아요. 1월 초에 한 거니까. 그러면 복습을 하시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좀 잡아서 경우에서 한 번 끝내고 확률 한 번만 끝내세요. 그러면 내신 기관에 가서 다른 문제만 풀면 돼요. 본인이. 그럼 기출만 풀면 돼요. 어느 정도는 괜찮아져요. 그게 학교별로 좀 달라요. 난이도가. 많이 달라요. 진짜로. 대놓고도 있게 하면 많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확통이 되게 쉽게 나와요. 진짜로. 왜냐하면 선택과목이라서 학교에서 선택과목의 비중을 얼마만큼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학교로는 그냥 그냥 평이하게 됩니다. 내신인데 내신 정도에서도 그냥 선생님이랑 풀었었던 센 정도 문제로 해결되는 문제에 그냥 끝나는 경우를 받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안 그런 학교도 있긴 해요. 광남 같은 경우는 광남 지금 선택으로 바뀌어도 되는데 광남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통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한 대장년부터 희한하게 조금씩 그 모의고사 유형으로 가요. 그래서 대놓고 광남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트 풀어라. 수트 유형으로 나옵니다. 광남은. 뭐 수원도 수트로 나오지만 확통도 수트로 나와요. 다른 학교들도 수특 정도 한 번 풀어보니 네. 확통이 수특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안 어려워. 수원 수특보다는 확통 수특이 생각보다 쉬워요. 3단계 문제도 확통이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배운 걸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까먹고 나중에 다시 하려면 그만큼 내가 복습을 하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될 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번 학기 아니라 3학년 때 하는 건데 미리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그냥 유형 연습만 조금 해놓으시면 아니면 지금 안 하고 여름방학 때 하면 한 번도 듣고 겨울방학 가기 전에 한 번도 듣고 이러면은 보통은 내년에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런 정도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3학년 때 하는데 지금 땡겨서 들었다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주는 정도의 문제만 해결하고 기억만 하셔도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확통은 만약에 내가 수능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다 맞아 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변별력은 없어요. 진짜에요. 확통 대부분 다 1등급 맞고 2등급 맞는 애들은 확통해서 점수 깎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으면 아까 내가 했던 케바케 걔가 만약에 더러운 문제로 나옵니다. 29번이나 28번에서 노가다 해가지고 규칙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뭔가 하나 밑사는 거거나 개수를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틀리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 외에 통계라던가 아니면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왜? 그건 너무 뻔한 유형이에요. 절대 틀리면 안돼요. 그래서 할만 할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새 선생님이 들은 걸로는 미적보다 확률 선택이 경쟁력이 좀 더 세지고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나누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미치듯이 몰려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적하는 선택하는 애들이 갑자기 미적 못하겠다고 하고 확통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확통해서는 미적으로 절대 가지 않아요. 하지만 미적에서는 확통으로 넘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재수생들도 미적 안하고 확통으로 넘어와서 합니다. 금방 따라오거든요. 확통은 그냥 인강 몇 번 들으면 내가 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념만 알면 확통은 수능 안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만하지. 다 넘어와요. 그리고 확통 선택 미적 선택이 겹친 학과가 많다라는 건 본인들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요. 최상위권 대학 말고 중상위권 대학들은 그거 다 위념해 두고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위험할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확통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과목이 가끔 어떤 대학들은 뭐 선택과목을 꼭 해야된 대여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진학팀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상위 클래스 중상위 클래스의 대학들은 선택과목에서 수학 점수를 학생부 기록할 때 첨부한다라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학 점수가 있잖아요. 등급이 근데 비슷한 등급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선택과목으로 가서 누가 더 잘 같냐를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A냐 B냐 만약에 A, B, C에요. 근데 똑같은 점수고 똑같은 편지편지 학교는 달라. 근데 비슷한 점수대로 나왔어요. 그럼 선택과목으로 추가로 점수를 넣었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얘는 A 받고 B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점수가 더 높아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확통이 안 들어가는 학과인데 해요? 기여도 안 들어가는 데 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해놓으세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이과는 아니면 이과적인 학문을 갖고 있는 과는 더 필요합니다. 그건 진짜 모르는 거니까요. 내가 나중에 무슨 내용 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풀어놓으시고 선생님이 뭐 요번주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쯤에 톡으로 아니면 본인이 올려. 이거 풀어주세요. 올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잠깐만 샌줄께요.